난 재진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. 재진도 해방되고 싶은 거 아니었어? 하지만 그... 찾아낼 거야, 무슨 수를 써서라도. 찾아낼 수 없다면? 이번엔 내가 재진을 구원해줄게. 이제 누구도 우리를 찾을 수 없어. 누구도. 사나야. 나 이제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. 다들 한간에 떠도는 소원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사실 그 사건은 저희 집하고 무관한 일입니다. 분명히 심지어 주민돼. 재진! 뭐 하는 거야 다시 태어나니까 어때 제진은 방금 죽은 거야 이젠 다시 태어났고 그러니 이제 새 인생 살아야지